정주 뿌리는 중중머리예요. 중중머리, 아까 우리가 빨린 템포 배웠던 거. 땡큐, 땡큐.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은 시임을 더 정교하게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시고요. 신입 회원님들은 성지풀이를 배우십시오. 정식으로. 에라 반수 시작. 에라 반수. 에라 대신냐. 에라 대신냐. 대활전으로. 대활전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고기를 받아서. 고소절은 적어놓으셔요. 제일 앞에 고기에 빠졌습니다. 에라 만수. 여기서부터 적혀있는 거예요. 시작. 에라 반수. 에라 대신이 희로구나. 에라 대신이 희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거기를 아니 놀지는 지는. 이렇게 끌어올리잖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나 향성. 나 향성. 그렇게 길게 빼버리면 심리허예가 첩박에 들어가는데 박자가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끊어서 쉬어줘야죠. 나 향성. 심리해야 돼. 나 향성. 이러면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끊어주셔요.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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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놀은 처음 오더만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 들이면 며치며 영웅 호걸 들이면 며치며 절대 가인이 괜히 귀냐 절대 가인이 괜히 귀냐 부락충분 비백년 부락충분 비백년 소년행어 나기 편시춘 소년행어 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부어 터리 아니 놀고 부어 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이 중요한 게 이게 합이 아니에요. 열 열하나 열둘 소를 베어가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폐를 모아 오륙박이 되겠죠. 조그맣게가 조그맣게 폐를 모아 한강은 띄워놓고 한강은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뛰어라 술렁수도 열렬하나 열둘 술렁수 배 뛰어라 배가 그 다음 장단의 첫 시작이에요. 술렁수 배 뛰어라 강릉 경포대 해로 가자 우륙박에서 강릉 경포대 해로 가자 에라 만순 에라 만순 에라 대신이야 내가 대신이야 내 활련으로 내 활련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다시 또 후렴부터 거기까지 한 번 더 나가고 2절 나가겠어요. 에라 만순 시작 에라 만순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좋아요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울곤도 울고 놀아갑시다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낙양성 낙양성 심리호예 심리호예 깊고 놀진 저 무덤 깊고 놀진 저 무덤 깊고 놀진 저 무덤 깊고 놀진 저 무덤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절대 가인이 괜히 그냐 절대 가인이 괜히 그냐 우락춤 본 비백년 우락춤 본 비백년 소년행은 아기 편시춘 소년행은 아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 터리 아니 놀고 무엇 터리 한 송정 소를 베어 한 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패를 모아 조그맣게 패를 모아 한가한 것 띄워놓고 한가한 것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렁숲에 뛰어라 항릉경포대 해로 가자 항릉경포대 해로 가자 에라한 반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 대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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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성주야 성주루구나 하나 둘 성주야 성주루구나 여기는 세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째 박 두째 박을 보내고 성주야 성주루구나 하나 둘 성주야 성주루구나 성주 근본이 어디 메뉴 요건 합해서 시작 성주 근본이 어디 메뉴 경상도 안동 땅 요것도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정상도 안동 땅 제비원에 솔시바더 제비원에 솔시바더 제비원에 솔시바더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요 두번도 세 번째 박 하나 둘 황장목이 되었구나 돌이 지둥이 되였네 돌이 지둥이 되였네 난 은악장성이쪽 벌어졌구나 난 은악장성이 이쪽 벌어졌구나 대화할 견으로 대화할 견으로 솔솔이 휘나리소서 솔솔이 휘나리소서 다시 2절 들어갈 거요 송주야 송주 누구나 하나 둘 송주야 송주 누구나 송주 금복원이 어디면뇨 송주 금복원이 어디면뇨 경상도 안동 땅어 하나 둘 경상도 안동 땅어 체비원에 솔씨받어 체비원에 솔씨받어 봄동산에 던져더니만은 봄동산에 던져더니만은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돌이 지둥이 되었네 돌이 지둥이 되었네 낭낭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낭낭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황장목으로 황장목으로 후멸점이 쩍 벌어올히 달리소서 자, 3절 들어갈게요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백성주 세번째 박에서 하나 둘 한대간의 공백성주 천연성주 이정원성주 요것도 세번째 박에서 하나 둘 천연성주 이정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 4년성주 서른일곱 4년성주 요것도 세번째 박에서 서른일곱 4년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 4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 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 이로다 화할전으로 회화할 년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철설이 날이소서 이댁성주는 왁아성주 이댁성주는 왁아성주 이댁성주는 왁아성주 첫집성주는 초가성주 첫집성주는 초가성주 첫집성주는 초가성주 한 대간의 공백성주 하나 둘 한 대간의 공백성주 성댁성주 초년성주 이정어라성주 하나, 둘 초년성주 이정어라성주 하나, 둘 스물일곱에삼년성주 스물일곱에삼년성주 서른일곱에삼년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에삼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이로다 활견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4절 반갑네 반가워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이것도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해요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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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더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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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행차가 더디어 한양행차가 더디어 남원 옥중추가 저리들어 남원 옥중추가 저리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대라만수 대라만수 대라대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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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반갑네 반가워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터디도다 터디도다 하나 둘 터디도다 터디도다 한양행차가 터디어 한양행차가 터디어 남원 옥정추가저리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대란반수 대란반수 대란대신냐 대란대신냐 대활견으로, 대활견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5절 왕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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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거리회는 왕왕왕 북서거리회는 상봉왕이 춤을 추고 소상파르죽천대소리 어깨에 추미철로 나와누나 대란반수 대란대신야 대란대신야 대활견으로 대활견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이거 다 했지? 두 번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두 번 했어 두 번 했어 두 번 했어요? 한 번 했지 왕왕은 왕왕은 북서거리회는 왕왕은 북서거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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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평년을 자랑하고 대평년을 자랑하고 두리에 푸는 피리소리 두리 푸는 피리소리 상봉왕이 춤을 추고 상봉왕이 춤을 추고 소상파르죽천대소리 소상파르죽천대소리 어깨의 춤이 절로 나와 누나 어깨의 춤이 절로 나와 누나 대라만수 대라만수 대라대신이야 대라대신이야 대화할 저 하늘으로 대화할 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정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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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길어 가 은길어라 이가 어디로 행하느냐 이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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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느냐 끊기러 가 좋아요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공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통장 어디다 두고 소상 통장 어디다 두고 여관 한 등에 잠 못 이루나 여관 한 등에 잠 못 이루나 대란반수 대란만수 대란대신야 대란대신야 대활견으로 대활견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자 그러면은 샘플링을 해서 자 여기 뭐야 2절 2절을 우리 저기 뭐야 부원장이 한번 해보시게 시작 시작 성주야 성주로군 나 성주군 보니 어디 맨요 성주군아 davead 건네 공동산에 던져던 이 많은 그 소리 점점 자라 나선 황장목이 되었구나 돌이 지동이 되었네 낙낙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대활변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우리 플로라 회장님이 왕왕언 한 번 해보시게 5절 시작 왕왕언 시작 5절 오랜만에 음이 높아요 왕왕 시작 좋아요 왕왕왕 북소리는 태평연어를 자라놓고 우리 웃는 피리소리를 쌍봉왕 춤을 추고 소상 반죽 시작 소상 반죽 시작 소상 반죽 첫댄 소리 걷게 해주미 철로 나와누나 해라 한반도 좋아 해라 대신이야 좋아 내 왕왕 여하은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잘하셨어요 한 군데가 약간 했는데 우리 백장미님 6절 정천했던 기록이 한번 해보실래요? 인자하셨다 인자하셔서 그렇구나 우리 알리님 한번 해보실래요? 6절 3절 오늘 저기 그냥 같이 3절 둘이 d upon 2서 3번 2 snapping 3번 2 İşte 2 здесь 그래 그럼 두 분 있어요 이대 Edge 성unning 시작 잘한다 한대 간의 한대 간의 세 번째에서 하나 둘 한대 간의 공백 성중 천연성주 이좌원성주 스물일곱삼년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사 년성주 마가지막성주는 시곤일곱이로다 화려한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이댁성주가 그래서 어렵다니까 이댁성주는 와가성주 초집성주는 초가성주 하나 둘 한 대간의 공백성주 천연성주 이좌원성주 스물일곱삼년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사 년성주 마가지막성주는 시곤일곱이로다 화려한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세 번째에서 밀려 들어가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게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밀려 들어가는 것을 잘해야 돼 그러면 잠깐 쉬는 텀을 이용해서 우리 저기님이 백장미님이 간식을 가져오셨네요 이것을 한번 돌려서 하나씩 잡숫고 잠깐 쉬는 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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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